1, 2, 3 안녕하세요. FG입니다. 네, 먼저 저희 여기 이렇게 연천에 와서 좋은 공기도 여러분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정말 여기 구성기 축제에 저희 초대 주석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뒤에 좋은 가수분들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를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후끈하게 뛰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LPG의 막내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인보컬 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PG에서 섹시함을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LPG에서 가장 작은 송아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사랑의 춤이 좀인데요. 아시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음...